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긴급출동합니다. 서종면 면사무소에서 불과 2.7km에 위치한 서종 엘모르 택지 분양 현장입니다.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요. 긴급히 두필지만 25%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분양합니다. 이곳은 중심생활권과 가까우면서도 수량이 풍부한 문호천과 뒤로 보이는 산세가 잘 어울려져서 매우 아름답고 시원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. 2차선 도로에서 약 100m 거리이면서 경사도가 완만하고 가리는 조망이 없어서 매우 안정적인 입지로 보입니다. 방향은 남서양으로 일조건이 우수하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며 건폐율 20%, 용적률 80% 적용되는 곳이 되겠습니다. 평형은 132평형대부터 352평대까지 있어서 원 분양가격은 평당 160만원으로 2억 1000만원대부터 5억 6300만원대까지입니다. 하지만 딱 두필지만 최소 약 5600만원에서 최대 약 1억 4000만원까지 할인하여 매매될 예정입니다. 즉 1억 5천만원대부터 4억 2천만원대까지 되겠네요. 좋은 전원주택지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입니다. 오셔서 답사하시고 먼저 좋은 위치의 필지를 선택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현장영상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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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